마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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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예쁘다고 아니? 진짜 예뻐 재현우! 너 안에는 것도 예쁘네! 네가 기획선으로 옮겨달라는 녀석 데뷔한 녀석이나 준비한 녀석들 둘 다 함께 이 시대에 장난하네 네가 너무 보고싶어서 함부로 남한테 손대지 마 우린 이제나 말이야 오늘 앞으로 내가 풀어볼 맞지 이제 배울까? 이런게 많이 있는 거 없어요? 풀어보는 거의 많이 하고 별거 아닌 건 없어 너랑 함께라면 우린 지금 데이트하러 간다 오 오..오글거려 아 오글거려? 얍! 네네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새끼 되어줄게 너 보고싶어서 일찍 왔어 난 너의 컬러를 묶일마하며 우리 킬로우라고 난 너의 컬러를 묶일 망한 것 같아 우리 킬로우로 친구 어디서 찍어 우리 킬로우로 아 엄마한테 trace 나한테 빠져놨어 어떡해 어디서 봐봐 이러미야 이따가 나랑 미친 확신인 것 같아. 어? 왜? 다 보면 알아.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대제에서 내 삶이 되게 화랑인 것 같아. 뭐가 있을까 알았을까? 아니야. 어때? 난 내 싱크로그 자체. 괜찮아. 얼른 양호시 가자. 다. 믿고. 따라와. 다시 걸어도 되게. 아. 보십니까? 우리 조심히 가. 나한테도 넌. 구이 가야겠다. 침대에서. 아. 미안해. 너가 웃는 순간에 몇 번이고 상상해 수백 번, 수천 번, 희망 번 아무것도 없었지만 상상할 수는 없어 나도 괜찮아? 뭐야 놀랬잖아 아이고 머리 아아 우리 뒷가치라고 아.. 미세먼 맘들이야?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? 디크로맨 진짜? 아니 이거.. 익혀진 거 같아 나 좋아하는 반증력이 그래서 훨씬 더 익혀진 거 같아 오늘은 그냥.. 그래도 내일 처음으로 반응을 못 가볼게요 내 소원 들어줄래? 말해 뭐든 바다에 왔으면 바다를 봐야지 왜 내 얼굴이 나와 너 보고 있음 꿈같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유한이가 먼저 해버렸다 말해보는 거건 aha 나 태어버린 거건 너는 어디 가야 war 그 어디를